형님 아직 영업 안해요 아직 영업 안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는 오늘도가 아니구나 오늘은 외출을 합니다 여러분 우와아아아아아 쿠킹씨 그나저나 오늘 네 꽃꽃 옷 입으셨나봐요 아 이거 며칠 전에요 처음 보는 옷인데요 길 가다가 토니님이 사왔어요 나란 남자 누구냐 토니야 오늘 저희가 뭐 할거냐면 마리아와 친구들 집에 가서 알뜰시장을 하기로 했어요 오 알뜰시장이요? 네 참가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에요? 하트니네랑 말투잉 저희는 오늘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마리아와 친구들한테 팔건데요 오 그래요? 각자 1분 동안 고른 물건만 1분이요? 네 상당히 짧은데 1분이면?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이 갖고와서 또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넷중에 물건을 가장 많이 판 사람한테 네 오늘 판 금액을 다 몰아줄겁니다 오 그래요? 네 이럴 적에는 또 토니가 나서줘야지 또 뭐하고? 져준다고요 애들 또 용돈 또 쓰라고 아니요 익명이에요 익명은 판매라서 그쪽에서 누구건지 몰라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네 각자에게 해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니님이랑 저랑 먼저 네 출발하십시다 자 갑니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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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야 뭐야 내가 갈 건데 먼저 아 이 사람 자 이거 저는 이거 저는요 이거 오지오 막 겹치잖아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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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우리 마리아님이나 끼아님의 재미를 위해서 저는요 제가 왜 이런 거를 하냐면 구민이가 갖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끼아님 마리아님이 사실 거거든요 정답감 한 개만 합시다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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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번에는 뭘 좀 먹을 것 좀 할까? 먹을 거 홈런볼 홈런볼 드시라고 이거 이거 새거 립스틱 여기 끼아님 위에서 아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 새거에요 아 우리 국민이 국민이 사탕 사탕 먹으라고 색도 하나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아 이거 이거 잠깐만 마리아님 삐아님 사회적기 지내시라고 이거는 우리 마리아님 옛날 생각하면서 뒤지라고 요거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기요 끝났어 저 다했어요 뭐뭐 챙기셨어요? 저 많이 챙겼어요 이거는 마리아님 옛날 생각 처음으로 군대 시절적인 옛날 생각하라고 한 거고 이거는 국민이 먹으라고 띠아님이나 국민이나 마리아님이나 다 드시라고 이거는 그거는 뭐 그걸 왜 챙겼어요 마리 마리아님꺼다 이거 마리아님꺼다 어 그러네 이거 마리아님꺼에 마리아님꺼에 마리아님꺼다 이거는 챙기면 어떻게 해 우리 국민이 이거 한참 타고 재밌게 놀 지금 나이예요 나다리 괜찮겠어? 다섯 가지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국민이가 또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이거를 샀는데 얘들이 무선을 좋아하잖아 빠른 거 이거 쫓아다녀야돼 이거 엄청 좋아할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거 같아 이거 우리 띠아님 이거 립스틱 새 거 이거 뭐예요? 띠아님에도 새빨간색이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? 이건 뭐예요? 히알루론산 머넥이라고 뭐..뭐요? 욕하신 거예요 저한테 지금? 피부가 네 화장품에 같이 섞어 쓰는 거거든요 네 완전 좋아져 탱탱이 손 마지막으로 클레이 아 마리아님 거 아 마리아님 거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? 이게 마리아님 거라고요? 네 책을 급해가지고 했는데 네 할 게 이거 밖에 없었어 그래요? 부부 사이 좋아지는 뭐 사이좋게 지내는 네 읽으셨나요? 저는 안 읽었어요 아니거든 아니거든 자 이제 나린이 다린이 출발합니다 잠깐만 시작 출발합니다 잠깐만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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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 어디 바로 뛰어가 오 생각해놨구나 너 뭘 이렇게 많이 골라요 오오오오오 오 뭐 이렇게 크네요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너 뭐야 뭐야 나 다리나 아악 아니 저기요 그거 다하는 거 아니잖아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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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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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못 따라가 야 얘들아 뭐야 몇 분 남았잖아 17초! 나린아 아니 왜? 얘가 용돈을 몰아준다니까 그냥 저기요! 됐다! 8! 7! 6! 5! 4! 3! 2! 땡 땡 땡 땡 자 보시죠 자 나린이 봐봐 뭐뭐 했어요 아 이거 국민이건가요? 이건 뭐야? 펜! 펜은 이거 이모 이모 쓰면 되겠다 오 영어책 또 어? 노트북? 야아 그리고 이건 뭐야? 오오오 야 마술봉 이거 개봉도 안한 장난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와 내가 한개 더 맞을 것 같아 이거 하나 이건 뭐야? 둘 다 요술봉이야? 그리고 런핀 그리고 문양 두개 문양 두개 영어책 오오오 야 이거 케이머가 좋아할 것 같아 국민이 영화공부 시키려고 막 그러시거든 엄마 그리고 이거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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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색연필 네 그리고 또 색연필 이거 겹치는거 아닌가요? 둘 중에 하나 안 팔릴거에요 네 어쨌든 알아서 하십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물건 팔러 고 고 갑니다 고 고 자 도착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나다리는 위로 대피시켰고 저희는 짐을 다 옮겨야 돼요 오우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네 오 지금 밤 됐어 밤 밤이야 자 여러분 저희는 아이들 시장 장타로 왔습니다 어 근데 지금 마리아님 깨어내니 저 안에서 마리아 친구가 알뜰시장을 세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세팅 못하겠어 야아 여기 손님이겠죠 국님 국님 아직 영업 안해요 아직 영업 안해요 아직 영업 안해요 자 여러분 국민이나 마리아나 다리니가 데리고 놀이방으로 들어갖고 지금 빨리 세팅하고 가자 사장님 다 준비되셨나요? 어 준비 끝났죠 한번 보시죠 손님 의의의하죠? 우와 손님들 저게 얼마나 됐어요? 아 저기 살지에요 천원이고요 사골편만큼 사시면 돼요 진짜요? 네 다 사도 돼요? 네 상관없어요 사라고 짜잔 손님 입장 구민아 그래 구민아 갖고 싶은 거 골라봐 이거 오메가 네? 공부를 위한 사랑이 아 이거 사이 좋아지시라 더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지금보다 구민아 여기 여보 우와 빨강이다 아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손님한테 보여주시고 아 진짜요? 치운전 가능합니다 이게 움직여요? 네 리모컨카입니다 우와 선이 있어요 근데 아 아기들이 갖고 놀기 딱 좋은 속도 아기들이 갖고 놀기 딱 좋은 속도 아기들이 갖고 놀기 딱 좋은 속도 네 우와 힘내 이게 멀리 안 가니까 네 아니네 이게 버튼이 잘 안 눌러져 너무 많이 사용하는 데가 느끼는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도 사서 한두 번 밖에 안 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아 뭐 이거 아 이거 사탕 사시게요 손님 싫어 어 노노 천원이라니까 전 이거 할 겁니다 네 티아이머가 좋아할 것 같아 국민이 영어 공부 시키려고 막 그러시거든 자 그럼 티아님 먼저 하시죠 아 왜 국민이 거만 고르게 되지? 하하하하 국민이가 갖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티아님 마리아님이 사실 거거든요 잠깐만 이거 아 이거 클레이에요 클레이요? 아 클레이는 좋아 요즘에 조기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노트북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? 네 표정이 별로 아니에요 하하하하 땀에 안 드 엄마 너 진짜 진짜로 먹는 거야 뭐야? 제가 고 Jo 다른 건 마음에 안 드세요? 먹을 수 있는거 맞죠? 아 그럼요 esimerk seeing 미용용품엔 과심이 없으세요? 아 리스틱이야? 여기 끼아님한테 완전 잘 어울리는 이 색깔 이거 똑같이 오빠가 봐요 죄송한데 이거 박스 다 찢어졌어 아니 새거예요 근데 안 찢어졌어요 새겁니다 누가 했는지 알겠네요 아 그러네 마리아님 네 핸드 산 것도 한 번 해보시고 뭐예요? 이거 아 군대 그거? 네 그거예요 아 진짜? 아 놀르셨어요? 어 수월한데요? 괜찮죠? 괜찮을 거예요? 괜찮죠? 아니요? 아니요? 안 사는 거 아니 손님 안 사는 것도 뭐예요? 네 좋은 게 많아 아 그거 이거 또 마리아님을 위한 뭐? 말 말 지금 저를 위한 거 같은데 이거? 맞아요 맞아요 이거 사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? 아 지금 이거 해도 되는 거 같아요 아 네 해보세요 아 이럴수다면 사시는 거예요 아니야 해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네 아 나는 이게 의외네 국민이한테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아 국민이 국민이가 이거 잘 못 봤어요 저 솔직히 얘기 안 해봐요? 노 이거 똑같은 거 저희 집에 있어요 오마이갓 아 그런 거 알아요? 아 하하하 저는 예 이거 하고 토니님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국민이 3개 중에서 뭐 갖고 싶어요? 이렇게 이렇게 3개 중에서 사탕이 제일 마음에 드나봐요 그럼 국민이 이거 홈런 거까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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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보자고 하나 아 그럼 인유까지 네 인유까지 네 국민 하나는 보자고 하나 골라요 국민 뭐가 있는 거예요? 국민 국민 갖고시는 거 받은 얘기? 오우 없어? 오빈이는 2개로 끝납니다 사탕과 마리온 카페 하하하 자 이제 쇼핑 끝이신가요? 아 네 아 오 예 그러면 3개 골라도 되면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상관없다니까요 갯수는? 갯수는 상관없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네 네 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고마워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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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왜요?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왠지 사야될 거 같지 왜요? 여기 눈빛을 봤는데 너무 애처하고 왔어요 저 이거 살래요 저 이거 살래요 너무 애처하고 너무 애처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죄송한데요 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골랐는데 아 저 이거 우리 나린이 나린이 울어요 네 저는 진짜 이 수첩이 너무 예쁜 거 같습니다 저 이거 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잘 가서 하겠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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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같으세요 아 이거요? 네 아 이거는 뭐지 이거 아 뭐 아 이거지 이거 어디 뒤에 말은요 말 말 토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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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대거 이거는요 이거요? 네 나린이? 누구지 나린아? 저야 다린이예요 토니님 두표 다린이 한표예요 그리고 이거 나린이? 나린이 다린이 나린이 두표 오우 이거 인형 인형 다린이 다린이 세표 오우 아 잠깐만 이러면 다린이니까 다 이거야? 이런가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제가 싹 다 사겠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싹 다 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이러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일단 이 영화책도 싸요 다린이 아 이거 다린이라고요? 너 지금 내표야? 이건 그럼 다린이 이거 그거 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건 저구요 어떻게 이거 저요 사탕은요 사탕은 누구지? 제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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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제꺼 여기 내가 제일 많지 저기요 저 이거 사고싶어요 이거 제가 다 사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보세요 저희가 이거를 많이 판 사람한테 돈을 다 몰아주기로 했거든요 아아 진짜 네 다린이한테 모든 수익금을 다 아 等一下 잠깐만 기다리고 어디 가세요 inspector 가까이arte 가서 빨리 그랬라 supervisor 어디 갔다 오신건가요? 지금 에는 마 switch 와 정말 굳자다 일단 react 잠깐만 저희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 내기 실려고 이러시면 되겠어요? 네? 그런데 때문에 무서워 어? 어떻게... 뭔가요? 저는 돈이 없어요 전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... 네. 라개친구저 지금 아, 이거네? 라개친구 도대체.. 아니요, 해주세요! 부탁이에요 오늘 엔딩은 특별히 마리아 친구들 마리아님이 엔딩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날이나 날이나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내일 또 놀자 내일 또 놀자 내일 또 놀자 안녕 안녕